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북스에서 사회를 담당하는 김경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2단원 152쪽에 가계의 경제활동 이쪽 파트부터 이제 나갈 차례인데요. 여러분 이 2단원에서는 가계와 기업과 정부의 각 부분들을 보는 겁니다. 각 부분들을 보고 이제 4단원에 넘어가서는 가계와 기업 정부를 다 묶어서 이제 국민경제라는 그런 개념 하에 거기서 이제 한꺼번에 다루게 되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루는 건데 이 공무원 사회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험을 공무원이 될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출제는 거의 어디서 되느냐 하면 바로 이 정부 파트에서 시험이 거의 출제가 되고 또한 나와도 계속해서 세금 파트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세금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해두고 계셔야 되고요. 자 또 하나 이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부분이 또 뭐냐면 여러분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자 일단 정부가 정부가 자 계기업 정부 중에 정부를 보는 겁니다. 자 정부가 여러 가지의 경제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그럼 정부의 경제적 역할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면 가장 먼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여러분들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원래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일어나게 돼 있는데 시장의 실패가 나타나는 겁니다. 즉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이 나타나게 되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예를 들어 독과점 같은 게 나타난다든가 또 공공제 같은 게 문제가 된다든가 외부효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자 이때 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독과점 같은 거 이런 걸로 규제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독과점이라고 하는 건 독과점이란 건 보이지 않는 그냥 시장 경제에 맡겨놨을 때보다 이 독과점은 가격이 비싸지면서 생산량을 줄이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이 독과점은 나중에 분석을 하겠지만 생산량을 줄이면서 가격을 높여야 바로 이 독과점 기업의 이윤 극대화가 달성이 됩니다. 그래서 생산량을 줄이고 뭐보다? 효율적인 배분보다 생산량을 줄여 그리고 가격을 높인다. 그래서 비효율적인 배분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때 누가 나선다? 정부가 나서서 이 독과점을 규제하게 된다는 거죠. 자 또 하나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공제에 대해서 봤는데 공공제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비경합성이란 건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안 주는 거야.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편의점을 갔어요. 편의점을 갔는데 여기 있는 이 무선 리모컨이 딱 있는 거야. 자 이 무선 리모컨이 한 대만 있지는 않겠죠. 똑같은 게 쫙 있을 거란 말이야. 자 이때 이때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무선 리모컨을 소비를 했다면 두 번째 사람이 와서는 이 똑같은 무선 리모컨을 소비할 수 있을까요? 얘하고 똑같이 생긴 다른 거는 소비할 수 있지만 얘는 소비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때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준 거야 안 준 거야? 주죠. 왜? 한 사람이 이걸 가짐감으로 인해서 다른 분은 이거 말고 다른 것들에서 골라야 되니까. 이 경우가 여러분 경합성이야. 일반적인 사적제들은 여러분 경합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공공제는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 소비에 영향을 안 주는 거야. 예를 들어 선생님의 수업을 듣기 위해서 선생님의 수업을 듣기 위해서 학생들이 오는 겁니다. 학원으로. 학원으로 오는데 사람이 별로 없어 도로에. 그래서 널널하게 그냥 자기 혼자 맘대로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너희가 그 도로를 소비할 때 다른 사람 소비에 영향을 준 게 아니죠. 예를 들어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가 운전을 하는데 차가 하나도 안 막혀. 예를 들어 차가 하나도 안 막히는 그 고속도로 혼자 막 달리고 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거는 경합성이 없는 거야. 비경합이야. 나 달리고 그 다음 사람도 똑같은 거기를 달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차가 막히는 도로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도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나는 이 도로를 사용하기 어때? 어려워지잖아. 불편해지잖아. 그러니까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 소비에 영향을 주는 경우. 이 경우는 경합성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안 주면 비경합성. 그 다음에 이제 배제성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은 소비에서 배제되는 경우를 우리가 배제성이라고 부르는데 공공재는 여러분 비배제성을 띄거든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어때? 배제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있잖아. 예를 들어 세금을 안 낸 사람도 이 도로는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재화를 어떻게 기업이 생산하겠어? 어렵죠. 따라서 이런 기업이 생산을 기피하는 이런 공공재 같은 거에 정부가 나서서 이걸 생산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지. 또는 예를 들어 외부효과 같은 게 나타났을 때 이로운 외부효과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준다든가 해로운 외부효과에 대해서는 어떤 세금을 부과해서 정부가 이렇게 나설 수가 있습니다.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 두 번째, 경제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나설 수 있죠.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전망이 좋다 그러면 육성해 줄 수도 있고 도로나 또는 항망 같은 걸 건설을 해서 SOC 같은 사회관적 자본 같은 거 건설을 하면서 이런 경제적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자 또 이게 중요하겠죠.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 정부가 나설 수 있습니다. 자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빈부격차를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자 이때 누진세 이따 배울 겁니다. 누진세 또는 개별소비세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어때? 빈부격차를 줄여나간다는 거죠. 이게 소득 재분배 기능 이런 걸 위해서 정부가 나설 수 있고 자 또는 경기 변동을 조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가 너무 가열돼 있어. 인플레가 돼 있어. 그럼 인플레가 돼 있으면 물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돈이 있고 물건이 있을 때 물건의 가격이 뛴 거거든 지금. 자 이렇게 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럼 돈의 가치는 떨어져 있잖아. 화폐의 가치는. 그럼 돈을 어떻게? 걷어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긴축을 해야 돼. 팽창을 해야 돼. 긴축 재정 정책. 즉 재정이나 금융 정책을 통해서 경기 과열신은 돈을 걷어들이고 그러니까 긴축을 하거나 또는 흑자 재정을 펼치는 거죠. 그 다음 경기가 침체돼 있을 때 디플레이션 상태에 빠져 있을 때는 어때? 돈을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확장 재정 정책 또는 이런 통화 정책, 금융 정책을 이용을 해서 경기를 이렇게 살리는 역할들을 하는 것. 이게 정부의 경제적 역할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 경제 질서 유지를 위해서 사유 재산 제도 같은 걸 보장을 해주고 계속 유지하게끔 또 소비자 보호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이런 정부의 경제적 역할들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세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세금 자, 여러분들이 개념상 하나 알아둘 게 있는데 재정이라고 하는 개념이야. 재정 이 재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잖아요. 재정 정책 이 재정 정책이 할 때 이 재정이 세입, 세출과 관련된 정부의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세입, 세입 세출과 관련된 정부의 경제활동 세입, 세출과 관련된 정부의 경제활동을 재정이라고 부르는데 정부는 예를 들어 경기가 너무 저기 인플레이션 상태에 빠져있으면 세입을 늘리는 거야 돈을 끌어들이고 세출을 줄이는 거죠. 이래서 경기를 좀 진정시키고요. 이렇게 재정 정책이야. 또 경기가 너무 디플레이션 상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세입을 줄이고 세출을 늘려서 경기를 살리는 거야. 이게 재정 정책이거든요. 재정은 세입과 세출과 관련된 세입과 세출과 관련된 정부의 경제활동이야. 그럼 이 중에 세입이라고 하는 게 있다. 세입 세입에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조세와 조세 외수입 여기 조그만 것이는 좀 안 보이는데 조세라고 하는 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세금을 말하고요. 조세 외수입은 세금 말고 벌어들이는 수입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조세 외수입에 뭐가 있냐. 이자 같은 게 있습니다. 이자. 예를 들어 정부가 세금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럼 세금을 땅에 묻어나? 아니잖아요. 어디다 두겠습니까? 은행에 예금을 내놓겠죠. 이때 이제 이자가 들어올 수 있겠죠. 이자. 그 다음 수수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동사무소 같은 데 가면 등본 같은 거 띄고 수수료 내잖아요. 이런 수수료. 그 다음 벌가금. 여러분들이 이쪽에는 학원 앞에 도로에서 경찰 아저씨 지나갈 때 침을 뱉거나 담배를 피다가 꽁초를 버려보세요. 그럼 어떻게. 과태료 같은 거 부과하잖아요. 이런 벌가금. 벌금이나 과태료. 이런 벌가금. 그 다음에 재산 매각대금. 여러분 정부도 재산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정부가 자기 그 정부 국유주에다가 건물도 건설할 수 있고 막 이렇잖아요. 이때 이 국유주 같은 걸 파는 거야. 재산을. 매각하면 돈이 들어오겠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조세 외수입이 돼요. 그리고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집니다.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지방세에 속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방에 재산이 있겠지. 재산. 재산. 그 다음에 그 재산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그 다음 주민세. 이런 것들은 여러분 지방세에 속하거든요. 지방세. 그럼 예를 들어 강남 같은 데 있잖아요. 서울이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재산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 재산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도 비싸고 사람도 많으니까 주민세도 많이 거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정. 지방의 재정이 탄탄하죠. 그런데 저쪽에 외딴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외딴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민도 별로 없고 재산 가격도 적을 거 아니야. 그리고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도 적겠죠. 이럴 때는 재정자립이 잘 안 돼 있는 거죠. 이때 중앙정부가 재정자립이 취약한 그 지방자치단체에 뭐를? 이 국세를 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해 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지방재정교부금이라고 부릅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렇게 지방세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국세는 또 뭐로 나눠지냐? 내국세와 간세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내국세는 또 뭐로 나눠지냐?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 직접세와 간접세가 되게 중요해요.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별하는 게. 여러분 먼저 그림을 먼저 보세요. 그림을. 직접세와 간접세, 누진세와 비례세를 잠깐 설명을 할 텐데. 자, 보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100만원의 돈을 벌었습니다. 100만원의 돈을 벌면 10%의 세금을 내래요. 그걸 얼마를 내야 돼? 10만원을 내야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200만원을 벌었습니다. 200만원. 벌었더니 똑같이 10%의 세금을 내야 돼. 그럼 얼마를 내야 돼? 20만원을 내면 되겠죠. 자, 이렇게 100만원 벌 때 10%, 200만원은 똑같은 10%야. 그런데 200만원을 벌었더니 이번에는 20% 세금을 내래. 그럼 얼마를 내야 돼? 40만원을 내야 되겠죠. 자, 200만원을 벌었더니 이번에는 5%만 세금을 내래요. 자, 100만원 벌 땐 10%였는데 200만원 벌 땐 5%만 내래. 그럼 얼마를 내면 돼? 10만원만 내면 되죠. 자, 이때 이렇게 10%, 10%로 계속 이렇게 가는 세금을 이걸 우리가 비례세라 부릅니다. 비례세. 그리고 10%가 20%로 이렇게 뛰는 세금. 이걸 우리가 누진세라 불러요. 누진세. 그 다음 10%가 이렇게 5%로 떨어지는 세금을 우리가 역진세라고 부릅니다. 역진세.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또한 세금은요. 세금은 여러분. 세금은 직접세라는 게 있고 간접세라는 게 있습니다. 직접세와 간접세. 그 다음에 간접세.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자, 직접세와 간접세를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다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게 좀 선지가 조금 해서 잘 안 보일 텐데. 자,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죠. 자, 여러분. 직접세라고 하는 건 이거야. 소득의 원천에 기준을 두거나 또는 재산에 원천을 둬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직접세에 속하는 것들이 뭐 소득세라든가 상속세라든가 증여세라든가 아니면 법인세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의 소득을 벌었어. 그럼 이 소득에 대해서 뭐야? 세금을 내야 되는 거야.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내가 소득이 있으면 내가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담을 하고 내가 어때? 내가 세금도 내죠. 그래서 담세자와 납세자가 같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조그만 글씨로 보이니까 여기다 써보면 이겁니다. 직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해요. 이게 일치해. 즉, 내가 납입을 하고 내가 부담을 한다는 얘기야. 근데 간접세는, 여러분. 간접세는 소비행위 같은 데 두고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거든요. 예를 들어 직접세에 속하는 세금들이, 직접세에 속하는 세금들이 예를 들어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이런 게 있다면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개인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얘기하고 이 법인세는 여러분, 사람이 자연인만 있는 게 아니라 법인도 있잖아요. 법인. 그 법인들도 예를 들면 삼성이라고 하는 건 법인이잖아요. 삼성. 법인. 그 삼성이 돈을 벌면 뭐야? 법인세를 내는 거야. 근데 삼성에 있는 어떤 사원이 예를 들어 뭐 이건희 회장님이 돈을 벌었다. 그러면 이건희 회장님은 소득세를 내겠죠. 근데 삼성 그러면 여러분 뭐야? 그 법인세를 내게 되어있거든요. 자, 이런 세금들은 여러분 납세와 담세자가 똑같아요. 그런데 간접세는 주로 어떤 세금들이 있냐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아마 이런 경우 경험이 있으시겠죠? 여러분들이 아웃백 같은 데 있잖아. 아웃백. 아웃백 같은 데 가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5만 원어치 요리를 먹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5만 원을 결제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5만 원을 그냥 딱 내면 돼? 자, 너희들이 요리를 5만 원어치 시켰어. 그럼 5만 원만 내면 되니? 아니죠. 여러분들 5만 원의 요리를 먹으면 결제할 때는 5만 5천 원을 내게 돼 있습니다. 즉 10%에 뭘 내야 돼? 부가가치세를 내는 거야. 부가가치세. 그럼 이 부가가치세, 부담은 누가 했습니까? 결제하는 우리들이 했잖아요. 그런데 납입은 누가 합니까? 그럼 아웃백이 걷어다가 이렇게 돈을 낼 거 아니에요. 자, 따라서 이 간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가 아니야. 불일치야. 불일치.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조세를 정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고 여기는 조세를 정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직시업세는 이렇게 소득이나 상속이나 증여나 법인세가 있고 그 다음 간접세는 부가가치나 개별소비세라는 게 있는데 이 개별소비세는 옛날에는 특별소비세라고 불렀었는데 개별소비세라고 바뀌었거든요. 이거 사치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직접세에 속하는 게 누진세가 직접세예요. 그 다음 간접세는 다 비례세입니다. 비례세. 그럼 생각해 보세요. 소득은 자기가 100만 원의 소득이 있으면 10%를 내는데 200만 원으로 소득이 올라가면 20%를 내야 되는 거야. 따라서 여러분 이쪽은 어떻습니까? 많이 버는 애들이 누진적으로 많이 내게 돼 있죠. 그런데 비례세는 어떠냐. 이 간접세. 이 비례세는 부가가치세. 회장님의 아들도 아웃백에 가서 5만 원어치 요리를 먹으면 5만 5천 원을 내. 그리고 나도 5만 원어치 요리를 먹으면 5만 5천 원을 내. 그리고 여러분들도 5만 원어치 요리를 먹으면 5만 5천 원을 냅니다. 그럼 평등합니까? 그게? 아니 회장님의 자재분이 5만 원에 대한 5천 원 세금 내는 거하고 내가 5만 원에 대한 5천 원 세금 내는 거. 여러분들이 5만 원에 대해서 5천 원 세금 내는 게 그게 평등해? 아니죠.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야 평등하다고 보는 거야. 자 따라서 따라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기 위해서는 뭐야? 직접세가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기 위해서는. 간접세가 늘어나면 이건 어때? 점점 빈부격차가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득이나 상속이나 증여나 법인세 이런 거는 우리가 직접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겠어? 안 내겠어? 잘 안 내. 이거 저항이 엄청 크죠? 저항이 커. 근데 이쪽 봐봐 봐. 여러분. 아니 아웃백에 가서 여자친구랑 5만 원어치 요리 먹었는데 딱 보니까 영수증에 5만 5천 원이 찍혀져 있어. 그럼 나 안 낼려면 이렇게 싸웁니까? 아니죠. 여기는 저항이 별로 없는 거야. 저항이 별로 없어요. 선진국들은 주로 직접세가 많습니다. 근데 후진국들은 간접세가 주로 많아요. 간접세가.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직접세는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조세 징수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요. 그렇지만 여기는 어떻습니까? 저항도 적고 절차도 복잡하지 않죠. 바로 그냥 자기가 결제하면서 내버리니까. 선진국은 주로 직접세. 후진국은 주로 간접세가 많습니다. 됐죠? 이런 내용들을 여기다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는데 이거 가지고 여러분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합니다. 출제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요. 그림으로 한번 봐야 돼. 그림으로. 선생님이 대충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림으로 한번 내가 그려볼게요. 그림으로. 보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내가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액수증에다가 과세표준 근무해. 과세표준 금액 이렇게 써놓고 Y축에다 예를 들어 세율이라고 썼다고 해보자. 세율. 그러면 비례세는 어떻습니까? 비례세. 비례세는 세율이 똑같잖아. 아까 봤잖아. 10% 10% 10%. 이렇게. 이게 비례세야. 그렇죠? 그럼 누진세는 어떻게 되나요? 누진세는. 누진세는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 이렇게 세율이 올라가는 거지. 예를 들어 올라갈 수 있겠죠. 이게 누진세지. 또 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10%. 20%. 뭐 이렇게 30%. 이런 식으로. 이런 건 누진세입니다. 누진세. 근데 여기가 만약에 세율이 아니라 세액이 들어간다고 해보자. 세액. 자 보세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과세표준 금액인데 과표인데 여기가 만약에 세액이라고 해보자. 세액. 세액이라면 세액은 아까 이렇게 되잖아요. 10%일 때는 100만원일 때 10% 10만원 200만원일 때 10% 20만원 이렇게 되니까 비례세가 이렇게 수평하지가 않고요.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비례세야. 근데 누진세는 어떻게 되느냐. 100만원 벌 때 10% 10만원. 200만원 벌면 20%니까 40만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올라가죠. 이게 누진세. 역진세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가 세액이냐 세율이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 이것도 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문제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여러분. 자 문제를 보면서 자 봅시다. 여러분들 교재 158쪽에 1번입니다. 158쪽에 1번 자 뭐라고 돼 있냐. 158쪽에 1번 다음 중에 다음 중에 이 네 가지 중에 소득분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자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려고 한대요. 자 누진세. 이건 되네. 개선할 수 있죠. 받잖아. 누진세. 간접세는 안 되죠. 간접세는 뭐야. 이건 비례세랑 연결되니까.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아니지 이거. 틀렸지. 자 공공부조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 사회문화에서 배웠잖아요. 공공부조. 이거 소득제공부 효과가 크죠. 뭐보다? 사회보험보다. 사회보험보다 공공부 공공부조가 소득제공부 효과가 크다. 왜? 전액을 국가가 주기 때문에. 배웠죠. 소득제공부 효과가 거의 없는 거는 여러분 사회 서비스가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 즉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와 사회 서비스가 있는데 얘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험이 그 다음이고 사회 서비스가 가장 없죠. 소득제공부 효과가. 따라서 이것도 1번이나 3번에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사회복지 서비스. 이제는 사회 서비스라고 하죠. 사회 서비스의 제공. 이건 되죠. 1번, 3번, 4번은 다 되는 거고 2번이 정답이네. 자, 여러분들 이번에 그러면 한번 3번부터 선생님이 여기 판서를 좀 그려가면서 해볼게요. 자, 3번부터 보자. 3번부터 보면요. 여기 3번에 뭐라고 되냐면 0, 3번 가난은 세금과 관련한 대화의 내용이다. 옳은 걸 찾으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가번을 봤더니요. 가번에 이렇게 돼 있죠. A라는 사람이 세금이 많이 나온 걸 보니 소득이 많은가 봐요. 네? 얼마나 나왔죠? 이렇게 물어봤죠. 즉 소득이 소득이 많은가 봐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소득세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이 소득세라고 하는 건 제가 소득세라고 하는 건 이거는 직접세면서 누진세라고 했죠. 누진. 그러면서 국세에 속한다 했죠. 국세. 국세.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요. 나는 A가 뭐라고 했냐면 물건값에도 세금이 포함되어 있냐고 그랬더니 그럼 물론이요. 이렇게 얘기했죠. 이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건 부가가치세를 말하죠. 부가가치세. 자, 이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이거는 얘는 간접세죠. 그리고 비례세죠. 비례세.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이 아까 전에 간접세에 속하는 게 부가가치세가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개별소비세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이 두 가지가 간접세에 속하는데 이 개별소비세나 부가가치세 중에 이 부가가치세는 빈부격차를 오히려 크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 개별소비세라고 하는 얘는 사치품에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간접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치품은 어떻습니까? 고가품 같은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가품에 대해서 개별소비세가 부과가 되어버리면 이건 오히려 빈부격차를 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로 하나 알아두시고 하여튼 여기는 소득세를 말하고 여기는 부가가치세를 말한다. 자, 옳은 걸 찾으래요. 1번 가는 담세 능력에 따라 세율구조가 누진적이다. 맞네요. 정답 1번이죠. 자, 2번 가는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여러분 세금은 여기서 비율이 아니죠. 세금을 낸대요. 많은 세금을. 세금을 낸다니까 금액이 크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세금의 금액이 크다. 금액이 큰 건 여러분 누굽니까? 저소득층입니까? 아니죠. 고소득층이죠. 고소득층이 더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지. 세금 금액을. 자, 따라서 1번 1번은 맞았고요. 2번은 저소득층이. 틀렸고요. 자, 3번 나의. 나는 이쪽이죠. 고가 상품에 부과되는 아, 여기 개별소비세가 나오네요. 개별소비세는 소득 분배 상황을 악화시킨다. 아니죠. 개별소비세는 간접세임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를 줄인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3번도 틀렸고 그래서. 자, 4번 나는 조세저항이 크다. 여러분 부가가치세. 조세저항이 크다, 작다. 작다고 했죠. 그리고 증수하기도 쉽죠. 뭐에 비해서? 직접세에 비해서. 그 다음에 5번 나는 이쪽이죠. 조세정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아니죠. 조세의 정과가 나타나죠. 이거. 왜? 담세자와 납세자가 다르잖아요.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1번.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 4번, 04번. 다음 그림에 나타난 세율 적용 방식 A부터 C에 대한 옳은 걸 고르래요. 옳은 거. 자, 여러분. 그림을 봤더니 그림을 봤더니 자, Y축에 뭐가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Y축에 있는 게 세율이에요. 세율. 그리고 X축에는 여러분 과세표준 과표가 나와있습니다. 과세표준. 자, 봤더니 A는요. A는요. 이렇게 쭉 가고요. 올라가고요. 이게 A고요. 그 다음 B는요. 점선입니다. 점선. B는 점선. 평행으로 이렇게 B. 그 다음 C라고 하는 걸 보니까 C는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게 돼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세율이기 때문에 여기가 세율이기 때문에 이 A는 뭐가 됩니까? 이건 누진이지. 누진. 누진세. 근데 B는 어떻습니까? 세율이 계속 10% 똑같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건 비례세죠. 그럼 당연히 이쪽은 어떻습니까? 세율이 내려가잖아요. 그럼 이건 역진세죠. C는 역진세. 자, 그럼 이 형 풀어봅시다. 기억. A는요. 누진세는 일반적으로 납세와 담세자가 일치한다. 맞아, 안 맞아.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자, 니은. B는. 비례세. 과표가 높아짐에 따라. 자, 과표가 높아진다면 이거죠. 자, 높아짐에 따라. 높아짐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일정한 비율로. 자, 일정한 비율로. 자, 비율은 똑같다는 거야. 세액이 증가한다. 맞아, 안 맞아. 맞는 말이죠. 봐봐요. 여러분. 예를 들어 100만 원일 때 여기 세율이 만약에 10%라고 한다면 10%가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일 때 10% 얼마? 10만 원. 20%일 때 10% 얼마? 20만 원. 30%일 때 10% 얼마? 30만 원. 그러니까 니은. B는. 비례세는 과표가 높아짐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세액은 증가한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 자, 정답 니은 맞고요. 자, 그 다음 디귿. C를 적용하도록. C는 뭡니까? 역진세죠. 높은 과세 표준에 부과된 세액이. 높은 과세 표준에 부과된 세액이. 낮은 과세 표준에 부과된 세액보다 많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린 경우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이야. 근데 이때 세율이 만약에 10%였다고 해보자. 그럼 얼마를 냅니까? 10만 원을 내죠. 근데 이쪽이 만약에 이쪽이 이쪽이 예를 들어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인데 세율이 여기는 만약에 5%라고 해봅시다. 그럼 똑같이 10만 원이잖아. 여기도 10만 원, 여기도 10만 원이잖아. 똑같이. 자, 그래서 C를 적용하더라도 높은 과세 표준에 부과된 세액이 낮은 과세 표준에 부과된 세액보다 많다? 같을 수도 있고 여기가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번 틀렸고요. 그 다음 리을 B, C에 비해 A가 역진성이 높다. A는 뭡니까? 누진이죠? 역진성이 높은 건 C지. 따라서 여러분 틀렸습니다. 그럼 역진성은 어디가 가장 높냐? C가 가장 높죠. 그 다음 B지? B레스에.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 A죠. A는 누진적인 성격이 가장 강하죠. 자, 따라서 정답은 여러분 몇 번? 1번이 되죠. 1번. 자, 마지막 5번입니다. 이제 05번.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05번. 다음 그래프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자, 여러분 보니까 가번은요. 가번은 그림이 여기가 과생대상 금액인데요. 과세대상 금액 Y축에 나와 있는 게 세액입니다. 세액. X죠. 근데 나번은요. 나번. 나번은요. 여기가 세율이라고 돼 있어요. 세율. 그리고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과세대상 금액이죠. 대상 금액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림을 봤더니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 똑같이 올라가네요? 자, 근데 여기는 세액이 올라가는 거야. 세액이 여러분 이렇게 비례해서 올라가고 있잖아. 이건 여러분 이건 비례세라는 거야. 비례세. 이걸 헷갈리지 말라는 거야. 여기가 세액이야. 근데 이쪽은 어떻다? 여기 세율이에요.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누진세죠. 누진세. 여긴 비례세고 여긴 누진세. 자, 따라서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1번. 재산세 및 소득세. 여러분, 재산세나 소득세는 뭡니까? 이거는 전부 다 직접세거든요. 재산이나 소득은 다 직접세예요. 그러니까 재산이나 소득세는 주로 나다. 나가 아니라 이쪽이죠. 잠깐. 나자. 나다. 다시. 재산세 및 소득세는 주로 가다. 가는 여러분 비례세잖아요. 근데 직접세니까 이쪽이 돼야지. 나가 돼야죠. 자, 1번 틀렸죠. 그다음 동그라미 2번. 나는. 나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여기. 누진세는 부가가치. 부가가치는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이? 간접세, 비례세라고 했죠. 자, 2번 틀렸죠. 자, 3번. 나이제소의 조세제도를 실시하면. 자, 누진을 실시하면 과세전에 비해 과세후가 격차가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지죠. 누진세를 많이 하면 격차가 작아지는데 3번 틀렸고요. 4번. 조세제도가 비례해서 누진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바뀌면 소득재별가 커진다. 맞는 말이죠. 자, 그다음 5번. 조세제도가 나에서 자, 누진에서 비례로 바뀌게 되면 조세부담의 역진성은 누진에서 비례로 바뀌면 조세부담의 역진성은 커지겠죠. 작아지는 게 아니라 커지죠. 틀렸죠? 정답은 몇 번이냐? 4번이죠. 역진성이 가장 큰 게 역진세고 그다음에 비례세고 그다음에 누진세잖아요. 여기는 누진성이 강한 거잖아요.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맞는 거는 4번이 되는 겁니다. 1, 2, 3번은 틀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쭉 훑어봤고 이 가계기업정부 중에서는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분 정확하게 노리셔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